이 아저씨들이 박수해 주셨어. 아줌마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. 앞으로 한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가 될 거예요. 심준석이 한나를 납치한 것처럼 꾸몄으니까. 이 방법밖에 없어요, 한나 살리려면. 매튜 회장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아이로 만드는 거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유명해지는 거. 한나야,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. 근데 너가 할머니랑 안전하게 지내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야. 그래도 너가 싫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거야. 할 수 있어요. 모두 다 할게요. 우리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려면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할 수 있어요. 저도 할 수 있어요. 그래 한나야. 그러면 우리 한 번 해보자. 큰일 났어요. 심준석이 살인 예고를 했어. 이게 무슨 소리야. 심준석은 나야. 그건 비파이크 형상이라고. 이휘석. 네가 후원한다는 노한나. 내가 데리고 있는데. 네가 그 아이를 아주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며. 내가 방금 노한나의 정보를 티키타카 시스템에 등록해놨으니까. 어디.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. 알겠습니다. 엇하 début 참. 어이.. 제잠 cha... Number ofintown 답은 아니 votuth감을吉히 부가求한다면 어디Em향으로 적용해 봐. 감사합니다.